안녕하세요. 복수문제 하나 봐볼래요. 복수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담보책임 하나 문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담보책임은 실제는 그 오후의 특강 내용인데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빼가지고 갖고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 담보책임을 풀 정도면 아마 다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갖다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일부 문제 한번 봐볼래요. 복수문제. 법률이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얘는 지금 정답은 일본어 갖다 놨는데 여기가 틀린 건 아시죠?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틀린 건데 그 민법 총칙에 가면 우리가 그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매매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목적물과 그 다음에 대금이 있습니다. 대금이. 이 목적물과 대금 자체는 계약 성립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행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라고 하는 거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고 모든 사항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1번이 틀린 지문이고 2번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건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되는 건데 여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 있다면 여기는 상당기간이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건 통상의 승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언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서로 내용이 합치가 되는 건데 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되지 않냐 할 때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그래서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은 반드시 문제가 하나가 배정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 문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첫 번째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무개담에서만 나옵니다. 원무개담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하고 무효라는 거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 점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답은 여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 계약체결상 과실은 신뢰배상의 원칙인 거죠. 신뢰배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익의익을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 좀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극불을 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이건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럼 매도인은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가 되나 또는 이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3번에 상대방은 상대방은 매수자가 되는 거죠. 불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무과실이에요. 이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체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악의 과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3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4번은 정답이 된 거죠.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5번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배상의 원칙인데 이 신뢰배상이 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으면 안 된다. 이것까지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에 동생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건 3월달 모의고사도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4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소속세는 동생변권이 있는 거죠. 세금, 부가가실세, 상속세, 양소소속세 상관없습니다. 세금이 나오면 전부 다 동생변권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변제와 저당권등기말소 이 부분하고요. 토지거래화가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변제와 담보가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가등기가 있는데 앞에 담보란 말 붙어 있죠. 이건 담보 가등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 5번 지문은 2번하고 같은 지문입니다. 변제와 저당권말소, 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는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이건 동생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은요.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부담이라는 문제이거든요. 위험부담하고 들어오는 문제인데 위험부담은 어차피 이게 문제가 나오면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찾으세요. 이 후라는 건 후발적 불농이죠. 이건 후발적 불농이 되는 거고 후발적 불농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여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가 되는 거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의 갑과 을 쌍방에 책임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책임이 없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 되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1번에서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갑이 받았단 말이죠. 갑이 받았다면 이건 부담 이득이 되니까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라고 하는 거. 같은 1, 2번은 묶어놓으면 됩니다. 3번에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는 거 보인가요? 을의 책임이 있다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이면 이건 해대가 돼야 안 돼요. 해제라는 단어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령지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령지체가 나오면 같은 해결을 해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이기 때문에 자, 이때 대금을 여기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 묶으면 되겠네요.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5번에 수령지체라는 말 나왔으니까 같은 문장이네요. 이것도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를 갑이 이행을 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세금이라든지 또는 보험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을에게 어떻게 해요? 상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기가 지금 틀린 부분이죠. 이 위험부담은 오래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2년간 문제가 셨기 때문에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지금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일본에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기본이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낙약자에게 해야 되는 거고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뭣도 아닌 거죠?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효력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력요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얘는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권리 발생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권리 발생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 발생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보면 제3자는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존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퇴아도 되고 설립 중 법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됐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3번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유입니다. 이유 이게 중요한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요?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얘보다 중요한 게 이 합의입니다. 이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있죠. 법률,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채무불행은 법정해제사이고 그다음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걔들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합의가 아니고 그럼 걔들은 가능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요.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 수익자, 병의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익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수익자, 병이 이행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의 기한 그러면 이게 낙약자는 보통 우리가 의리고 요약자는 갑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보상관계란 말이에요. 보상관계인데 요약자인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이 수익자 병이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의리라는 사람은 이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병권, 동시항병권을 누구에게도 병에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지금 동시항병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의 낙약자가 수익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원상회복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된다는 거죠? 손배청, 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답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요즘은 3자 쪽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니까 그 3자를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배정이 되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자, 계약 해제하고 들어오는데요. 계약 해제는 원래는 두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요 근로는 보통 한 문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해제 효과 쪽으로 문제가,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양에 비해서 좀 적어요. 문제 수는 지금 현재. 원래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행불능은 끝에 최고를 해야 안 해요. 최고는 물론이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지문은 좀 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행불능하고 미리 이행거절이라는 거 미리 이행거절 두 개를 조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매수자의 귀책사유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요게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인데 자,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불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매수자가 뭐예요? 집 샀다고 구경하다 담배 불러 홀라당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건 채무불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위험부담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건 뭘로 풀어야 돼요? 채권자, 정확히는 채권자 뭐가 돼요? 위험 부담으로 해결을 해서 갑이란 매도자는 누구에게? 매수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이 계약을 해제해버린다. 그럼 안 되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대금 청구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험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매수자의 규책사유가 아니라 이 자리에 매도자의 규책사유였다면 계약은 해제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매도자의 규책사유인지 매수자인 채권자의 규책사유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건요. 그다음에 계약이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물인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용의 대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이익이 뭐예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을 상대방이 어떻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원상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계약이 해제됐거든요. 그럼 계약이 해제되는 사유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불이행을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채무불이행한 채무자, 귀책사위에 있는 채무자도 해제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제했잖아요. 나도 이행 못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죠. 귀책사위에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행복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했으면 귀책사위에 있는 채무자도 채권자, 당신이 해제했잖아요. 하고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다음에 5번의 계약을 해제한 후 대항할 수 없는 3자란 말 보이잖아요. 3자 보호 규정 후에 그로 인하여 원상회복 등의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 볼게요. 7번에 보면 계약 해제의 효과로 소급호로부터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원래는 계약 해제는 당연복규라는 우리가 물권적 효과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거든요. 갑이 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를 해서 집이 넘어왔어요. 그럼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잖아요. 해제가 됐을 때 매매가 되면서 의리게 등기가 되어 있던 이 부동산은 등기를 말소하고 갑 앞으로 등기가 다시 회복되어야 갑의 권리가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게 채권적 효과설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등기는 의뢰계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해제가 되면 당연히 복귀된다. 당연히 복귀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물권적 효과설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학설이 대립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보통 판례가 물권적 효과설을 따라가는데 학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해제가 되면 당연복귀된다. 그럼 당연복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죠. 그럼 갑은 의뢰계에 말소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정 명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소 청구한다는 건 물청이에요? 재청이에요? 당연히 물청이죠. 물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병한테. 그럼 이 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해제 전이면 무조건 3자를 보호하는 거고 해제하기 전에 3자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해제 후에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선의자만 보호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선의자만 보호하겠다. 그럼 이때 보호되는 3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호되는 3자. 가장 대표적 안 되면 5기를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있냐면 마트북에 이걸 어디다 써놨냐면 177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7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호되는 3자가 있고 보호되지 않는 3자가 있어요. 보이신가요? 그걸 외워버리면 좀 편하긴 해요. 실제는 찾는 방법. 그런데 이걸 가장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대금 채권. 이 채권이 있죠. 매매대금 채권. 계약 자체가 해제돼 버리면 매매대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매매대금 채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압류한다는 거.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거고요. 매매대금 채권을 뭐 한다는 거야? 또 뭐가 아니라 양수인? 양수인. 그러면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또 뭐가 있나요? 대학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보통 보호되는 삼자는 모든 등기를 모두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학력 없는 임차인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보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없어요. 등기 없는 누구냐? 수중자. 증여에서 증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있나요? 네 번째는 우리가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의 한 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는 보호가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28회 때인가 나왔던 시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토지 매매를 했거든요.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 그랬죠?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건물,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 그럼 매수자다 할 때 그럼 원래는 토지 매매 계약 자체잖아요. 토지 매매인데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단 말이야. 그럼 매수자가 신축한 건물은 이 매매 계약과 관계가 없어요.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이걸 바탕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한 거지 이 토지 매매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이 다섯 사람이라도 기억을 하고 가시면 훨씬 좀 답을 찾는 건 편합니다. 이건 꼭 염두를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정도 해서 여기 보면 답이 뭐예요? 여기죠. 채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을 양수하여 피보전구를 하는 처분금지 채권자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여기 채권 자체를 압류하고 또는 전부명령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매매 대상의 부동산을 뭐 한 거야? 가압류하죠. 매매 대상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매매 대상이니까. 이런 보호가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대학력을 갖추지 않는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이에요.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등기를 갖추지 않는 뭐라고 했어요?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된 가요? 안 된 가요? 보호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가그물 임대차 보호법 오시면 되는데요. 상가그물에서는 갱신 요구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상가그물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의 초과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초과인데 이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중개사법실에서 아마 이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금 얼마로 돼 있는 거죠? 이 상가는? 서울특별시는 9억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세종시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세종시까지 애울 리는 없어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실제는 1년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만약에 5년이나 민폭 공부를 한 3, 4년 했으면 그 문제는 맞춰요. 감으로. 이거 대권갱삼이다. 이걸 물어보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년 해서 중개사를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9억이란 말이에요. 9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9억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상인법 적용이. 그런데 9억을 초과했다는 거야. 그럼 초과했다 하더라도 상인법이 적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애울 때에 대권, 갱, 3기 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대권갱삼, 대권갱삼 이걸 꼭 좀 외워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이 대권갱삼은 9억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 갱신 요구권 이거, 갱신 요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다만 9억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소액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이런 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가 건물에 차임 징액할 때도 5%라고 하는 적용이 있잖아요. 그게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9억을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제외하면 안 되죠. 포함해서 10년까지고 이 10년 안에는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 갱신 기간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한 8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몇 개를 외우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게 틀린 거거든요. 3기 연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3기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라는 건 세 번 월세를 안 낸 거잖아요.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3기라는 것은 과거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형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는데 과거에 세 번 연체된 적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연체된 게 없어요. 연체된 적은 없는데 과거에 세 번 연체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3개월 동안 손가락 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그런데 다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연장해달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또 세 번 연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세 번 연체되고 있는 거야. 현재형. 상관없다고. 그래서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세 번 연체가 되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행사할 당시에 이건 아니에요. 행사할 당시가 아니라 예전에도 연체가 됐던 적이 있었거나 지금도 연체가 되고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동의를 받아 동그라미죠. 전차인에게 전대차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주인 임대인이고 의리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임차인인데 이 친구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사용했냐면 10년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10년이잖아요. 원래 갱신 요구권이.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의리란 사람이 지금 5년을 썼다고 합시다. 5년간 갱신 요구를 사용했고 여기서 전차가 된 거야. 그럼 이 전차인은 이때부터 다시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임차인이 원래 사용했던 나머지 기간 있잖아요. 5년. 이 5년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건 5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새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10년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 신청 기간 내. 이거 나왔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 이거 나온 거 보인가요?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X가 되죠. 여러분들 가끔 오해를 하는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주임법 상임법에 가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2년을 약속을 했어요. 자, 주임법을 해볼게요. 2년을 약속했는데 이 집값이 이 당시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얼마를 냈냐면 5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50만 원에다가. 그런데 이 집값이 지금 현재 한 1년 지났나요? 1년 지났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월세 50만 원하고 5억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상황이 지금 바뀐 거죠. 이걸 사정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억울하죠. 예상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거니까 예견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1년 있다가 집주인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세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올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간 5년인데 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올려야 돼, 안 올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상황이 맞다면 올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차임증감청구권은 이 기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내. 우리가 말하는 5% 그다음에 그 말들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년 끝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갱신요구권을 또 신청해가지고 2년 끝났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이 2년 1회니까 이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올려요, 집주인. 5%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0%, 20% 못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주임 상임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 증액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마음대로 올리는 거지. 그럼 임대는 뭐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5%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다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0년 안에는 5%씩만 올라가는 거야. 2년 있다가 5%, 2년 있다가 5%, 2년 있다가 5%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다만 아까 우리가 갱신요구권은 서울특별시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런데 9억을 초과해도 갱신요구권을 인정해 주지만 차임증액은 5%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0억짜리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아니 10억짜리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럼 10% 올려주세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못 올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억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갱신요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보면 느낄 거고 그런 것들은. 실무에 나가려면 합격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은요. 민법 배워가지고 짤막한 지식 갖고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 줄 수는 없어요. 널린 게 변호사고 널린 게 법무사인데 우리가 아니어도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행세죠? 이거 증액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있는데 이게 몇 프로나는 거야? 5%라는 거지 이게 갱신요구권은. 단 아까 초과된 사람은 5%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집합 건물은 따로 문제를 내용을 보지 마세요. 대략 우리 마스터북에 있는 내용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위주로 해서 좀 보시라고. 눈여겨보시라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공용 부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공용 부분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잘 나와요. 이 공용 부분이.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 공용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귀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관리소라든지 노인정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고 얘는 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등기가 된다. 그 부분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럼 X가 되죠. 이건요.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 전원에 동의가 있어요. 전원에 동의가 있다고 해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로 지분을 사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상호적은 두 개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누구냐면 그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매수인인데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경락자들이에요. 아파트가 경미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경락을 받으면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체납된 관리비에 전유 부분 체납비가 있고 공용 부분 체납비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체납된 관리비는 공용 부분이니까 이거 부담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이 연체료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연체료는 낙찰을 받은 사람은 오늘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그 관리비를 내가 연체한 게 아니에요. 전 소유자가 연체한 거기 때문에 이 연체료는 돼야 안 돼요. 승계가 안 되고 여기다가 전유 부분 있잖아요. 전유 부분에 관리비도 된다 안 된다? 관리비도 X가 됩니다. 두 가지를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정족수가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아직 시험에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 정족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있어요. 공용 부분입니다. 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정족수는 얼마예요? 3분의 2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권리변동이라고 해요.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요. 그럼 공용 부분은 뭘로 간다는 거야? 얘는 여기 5분의 4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공용 부분인데 앞에가 붙어요. 수식어가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 부분 변경은 5분의 4고 그냥 공용 부분 변경 그러면 3분의 2가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 두 개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4번이 정답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사용금지란 말 보이죠? 전유부분 사용금지 보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전유부분은 자기 아파트인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아파트는 내가 잘 모르는데 공법 선생들은 상당히 잘 그리더라고요. 아파트나 집 같은 걸 보면 동영상을 가만히 봐보면 너무너무 잘 그려요. 누구든지 공법 전체 어떤 선생이든 공법 선생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많은 지식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이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절차해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가 거실이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나와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발코니예요. 베란다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공법서 들어보면 다르던데? 나만 들어봤나? 그럼 공법서 안 보는가 보죠? 이게 발코니죠. 발코니인데 베란다가 아니고 내가 발코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둥이 있잖아요. 미는 창, 여기 이 창. 그럼 이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메인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리모델을 한다고 이걸 잘라버려요. 그럼 이 전체 아파트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주요 부분을 손상을 시키면. 그럴 수 있죠. 그때 사용금제를 때리는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5분의 4가 아니라 이게 4분의 3이에요. 정적수가. 그래서 정적수를 4분의 3으로 고쳐놓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정도 좀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0번에 오면 담보가등기로 오시면 되는데 담보가등기 사측 실행에 관하여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담보가등기는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에게 돈 1억 빌려가면서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3억짜리 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해요. 대물변제 예약은 계약인가요?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이죠. 예약이니까. 대물변제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가등기를 해놓는 거잖아. 등기부에. 그러고 나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본등기를 실행해서 이걸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귀속청산이 있고 우리가 공법상에 경매처분이 있는데 경매는 저당권과 같아서 여기는 잘 안 내는 거고 본등기, 귀속청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 그럼 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죠? 실행통지가 들어가. 그러면 실행통지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청산금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3억에서 내가 받을 돈 1억을 빼면 2억인데 2억을 알려주는 거죠. 청산금을 알려주고 내가 집을 가져올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앞에 선순위가 있어요. 가압류 선순위가 있다. 저당권 선순위가 있으면 그걸 포함시켜서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고 후순위는 청산금 계산을 안 합니다. 안 되면 우리가 1, 2월 마지막 수업에 제가 보강으로 해서 특강처럼 해서 특별법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수업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알겠죠? 들어야 지금 이 부분을 아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특별법을 보충 문제에다가 넣어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민총물권계약법은 열심히 하는데 특별법이 제일 뒤로 가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데 항상 이 세 문제씩만 이렇게 매일 아침에 풀어놓으면 감각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느낌상으로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법들이 글더라고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써오고 있는 방법이에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럼 실행통지를 했어요. 그럼 이게 도달이 되겠죠? 누구한테 도달해요? 이건 세 사람 내가 애호라고 하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누락되면 안 된다. 누락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뭘 줘야 되는 거죠? 청산기간을 줘야 돼요. 청산기간은 잊어먹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고. 2개월 동안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청산금 지급과 등기를 가져오는 게 동생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로또가 돼서 돈을 갚아버려서 담보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의 10년은 안 된다고 그랬죠? 선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변제기록도 10년이 경과되어 있다면 이건 변제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강조했던 내용인데 청산금은 누가 평가해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청산금이 없네요. 집값이 떨어졌나 보죠? 그럼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기간 2개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순위 가압류의 채권액도 자신의 채권액과 함께 담보목적부역의 가액에 공제해야 된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선순위 공제한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후순위였다면 공제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후순위는 청산금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담보 가등기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네요. 그럼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줘 버렸네.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줘 버리면 후순위권자가 청산금을 받아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 후순위권자의 채권액은 누가 담보를 해야 돼? 채권자가 이걸 부담을 해야 돼요. 채권자에게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주면 후순위권자가 쫓아가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줘 버리면 후순위권자는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가 청산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돼 버렸네? 무효가 됐어요. 청산금을 안 줬나 보죠? 그런데 등기는 받아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등기는 받아왔는데 청산금을 안 줬어요. 그럼 이 본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청산금 안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에 그 이후에 채권자가 다시 청산 절차를 걸쳐서 청산금을 지급했다면 이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후보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사후보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정한 형태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보려고 하는 거 혹시 188페이지로 와보세요. 188페이지에 오시면 담보책임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걸 애화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권리하자라는 거 기억나요? 권리하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물건에 하자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처음은 거의 대부분이 한 문제가 배정이 되면 권리하자 쪽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물건에 하자보다. 물건에 하자는 어떤 거냐면 사과 한 박스를 샀는데 3분의 1이 썩었다. 이런 게 물건에 하자거든요. 선풍기를 샀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용설명서에 해전수라든지 또 믹서기를 샀는데 제품설명서에 해전수가 얼마다, 잘 갈린다, 안전도가 어쩌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용설명서와 그 제품의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연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그게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을 샀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가 되는 거죠? 담벼락이 쓰러져 있다든지. 그럼 이 물건의 하자는 어디에 연계되냐면 여러분들 마스터북은 18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89페이지에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보인가요? 거기에 보면 물건의 하자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거기에다가 몇 개 정리하자고. 여기 이것만 정리해 놓고 넘어가세요. 물건의 하자는 그렇게 많이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써드린 거 한 5개 써드릴 거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라고. 물건의 하자는 무슨 뜻인지는 알죠? 책상을 샀는데 책상이 삐긋삐긋한다든지. 그렇죠? 만약에 국자를 하나 샀어요. 국자를 샀는데 국을 떴는데 이게 부러져요. 이게 부러져 본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물건의 하자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 이걸 다른 말로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하자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물건의 하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권리하자는 다른 말로 추탈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추탈담보 책임은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하자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하자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보다는 그냥 하자담보 책임 이 단어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건의 하자는 반드시 매수자가 뭐 해야 돼요? 매수인은 반드시 선의이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이 무과실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매수자가 그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비가 새고 있는 걸 알고 있다든지 담벼락이 쓰러져 있다는 걸 안다든지 알면서 물건을 매수했다면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대형마트 요즘 대형마트가 없어질 거거든요. 점점 없어져요. 추세가. 24시간 편의점 형태로 갈 거거든요. 1인 가구가 46%니까 전체 가구에. 그래서 1인 가구가기 때문에 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수포를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달플 거예요. 아마 그 준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넵 같은 걸로 싸가지고 약간 시들시들한 상품 같은 경우는 20%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놔두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럼 그걸 샀어. 지금 집에 왔더니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그럴 수 있죠. 이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하자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돼요? 그런 건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안 날.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건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6개월이 지나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사과 한 박스를 사갔는데 사과 한 박스가 3분의 1이 썩었잖아요, 지금. 썩었는데 기분 나빠하지만 그냥 나오면 물어야 되겠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금 깎아 먹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그런데 1년이 지난 거야. 1년 지난 다음에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제가 1년 전에 사과 한 박스 사갔는데 이거 상했더라고요. 담보 책임을 물으면 아마 어이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야? 6개월 내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제척기관이에요. 제척기관이고 다 제척기관이에요. 우리 섬범의 기관들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가 특정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불의 특정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대체성이 있느냐? 대체성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특정물은 대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파트 같은 거 502로 대체할 수 있나요? 없죠. 사과 한 박스 대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옆에 있는 사과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사과도 있으니까 이게 상하면 이 물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성이 있으면 불특정물이고 그렇죠? 불특정물이고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 여기요? 다 같이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둘이 이상 같이 사시는 분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요?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농담이에요. 신랑은 대체성이 있나요? 없나요? 특정이에요. 불특정은 대체성이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특정물은 완전한 물건을 주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불특정물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럼 특정물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손배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만 나올 수 있죠. 여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특정물하고 불특정물에 대해서는.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특정물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주세요. 알아듣죠? 그다음 네 번째는 경매는 적용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비가 셀 수 있잖아요. 비가 셀 수 있잖아요.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담보청인을 묻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와서 물건 하자 여부를 감가상각을 해요. 감정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그 경매 대금에는 그 하자 부분 등에 대한 가격이 포함돼서 계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낙찰받은 사람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지 같은 경우에도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매는 안 돼요. 여기는 적용돼요. 경매는. 여기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런데 그 땅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요. 토지 매매에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럼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물건의 하자로 봐야 되느냐 권리의 하자로 봐야 되느냐 이게 다툼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거야. 그런데 판사가 뭘로 했냐면 얘는 물건의 하자로 보였어요. 물건의 하자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땅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좀 속된 말로 병신이야. 땅 자체가. 땅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 돼요? 이것과 헷갈리는 게 뭐냐면 권리의 하자 중 수량 부족하고 헷갈려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그건 권리의 하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원래 80평이야. 그 땅은 원래 80평인데 잘못 인식한 거지. 그러면 100평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럼 20평이라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없는 거야. 권리의 하자로 취급을 하는 거고 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럼 그 땅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병신이지. 그래서 이건 물건의 하자로 취급을 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좀 편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토지 매매, 건축 허가 나오지 않는다면 물건의 하자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미리. 이거 해볼게요. 여섯 번째 그냥. 이 물건의 하자는 언제가 기준이냐. 매수자가 집을 사서 6개월 살았는데 욕실에서 물 떨어지더라고. 물이 새더라고. 그러면 그 매도자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이에요. 항상. 계약, 이 하자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입니다. 이걸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해서 하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집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6개월 지나서 물이 새더라. 그렇죠? 그럼 쓰다가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하자 담보 책임, 이 권리의 하자든, 이 물건의 하자든 손해배상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는 그 매수자의 실수로 인하여 하자가 크게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천장에 비가 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담벼락이 있었다고. 그럼 담벼락이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고.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아쉽게 담벼락이 기울어져 있어? 하고 발로 꽉 찹어. 그럼 전체가 쓰러져 본 거야. 그럼 매수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죠. 그럼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매수자의 과실 여부를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건에 하자는 이것만, 6개 정도만 기억하면 틀릴 게 없어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됐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권리하자예요. 권리하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제가 권리하자를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권리하자를. 저손의 일대 전에 재수없다라는 거 기억나요? 그것이 꼭 셈에 배정이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원래 권리하자는 권리하자라고 해요.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건데 이 형태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리 형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나요? 전부 타인하고 나왔고 일부 타인하고 나왔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량 부족이라는 거 기억나요? 수량 부족, 이게 맞나? 그다음에 제한물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당권 실행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것은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매도자가 말소해 주겠다는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바람에 저당권이 경매로 실행돼 버린 거야. 그러면 매수자는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뭐가 붙어 있다고? 저당권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이 실행이 중요한 거야. 이 실행이. 그럼 전세권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전세권이요.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받으면 요리 가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이 경매로 실행됐다. 그럼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면서 가등기가 설정돼 있었다고. 지배가. 그럼 매도자가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매수자가 사갖고 왔어. 그럼 가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잖아. 안 해 준 거야. 본등기가 돼 버린 거야. 그럼 본등기 실행돼 버리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이거 적용되는 거야. 가등기 아니면 가압류. 이 압류 같은 거 가등기가 해서 본등기가 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전부 타인은 어떤 거였어요? 갑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동산이 전부 누구라는 거야. 병소유예요. 병소유. 병소유. 그럼 매도자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넘긴 거야. 얘가 이렇게 못 넘긴 거죠. 이렇게. 그럼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당연히 매수자가 누구예요? 의리죠. 매수자가.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백해? 야, 너는 왜 남의 물건 팔아서 소유권 못 넘길 거면서 왜 내한테 팔았냐. 나 대추까지 받아가지고 그 집 샀는데 책임을 묻는. 이게 담보 책임이라고. 권리하자. 전부가 타인 거니까. 그러면 이 매수자는 전부가 타인 거란 걸 알고 산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걸 우리 매수자가 뭐라는 거야? 선이 일 수도 있고 악이 일 수도 있다. 이거. 그림 안 그려줬나요? 그려줬죠? 천보는 것처럼 눈빛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걸 매우지 말고 뭐라고요? 악이 매수인 이걸 외워라. 악이 매수인. 저는 이걸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지 않았었어요. 이건 내가 수업하면서 이걸 만들어진 거고 저는 그 전에 통째로 이 박스를 외웠어요. 박스로. 통째로. 어리숙하게. 1년 걸리더라고요. 이 박스를 외우는데. 정말로. 자유자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니까 1년 걸렸는데 나중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도 제가 강사가 돼서 강의할 때도 이 그림을 박스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 뒤로. 이게 뭐냐면 악이 매수자잖아요. 여기요. 악이. 악이 매수는 뭐라고 했어요? 저 손에 일 대 뭐라고 했어요? 전 해에 재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저 자가 뭐예요? 저당권 실행이고 일부 타인 전부 타인 이건 제야물권 수량 부족이에요. 다섯 개잖아요. 여기 대가리 따가지고.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야물권 저당권 실행. 보인가요? 다섯 가지 딴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악이 매수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저 손에 일 대 끊고 전해 지금 전 자가 이거죠? 전부 타인의 누구예요? 악이 매수자는 뭘 행사할 수 있어요? 해제권. 이 사람은 해제권만 행사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럼 선의 매수자는 뭘로 가요? 선의 매수자. 선의 매수인은 원래 안 만들었어요. 원래 이것만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 60%, 70% 마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오셔서 선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물다가 나도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그때 강의하다가 선의를 가만히 째려보니까 다섯 개를 박스를 전부 다 얘가 뭐가 들어가냐면 손해배상하고 해제권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섯 개가. 무조건 선의가 보이면 무조건 손의는 넣는 거야. 그냥. 뭘 넣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제권 이걸 넣는다고. 나중에 오셔서 어떤 분은 손해배상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해제권이 들어가냐고 물어봐요. 그분이 어떻게 읽었냐면 손해배상을 붙여서 읽은 거야.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런데 왜 해제가 있다고 하지? 이게 한 글자씩이에요. 이거 손해배상 이거 해제권이거든요. 한 글자인데 붙여 읽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분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담보 책임의 대근 감액이에요. 대근 깎아달라는 거. 대근 감액은 감아해보니까 이걸 못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장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장사를 할 때 가게에다가 종이 메모지를 툭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일수장이었던 거야. 자기 일수서라고. 일수? 일수하다가 이게 일수대, 일수대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된 거야. 이 일자가 뭘까요? 일부타인. 이건 수량 부족은 대근 감액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일수대, 일수대. 무조건 선의가 보이면 손해는 다 넣고 나중에는 일수대만 외우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일수가 아니잖아. 일수, 이것이 일수니까. 일수, 대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근 감액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끝났어, 이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일부타인.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었는데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얘의 토지가 얼마라는 거야? 병거가. 2분의 1이 되고 갑거는 2분의 1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해서 넘겨야 되잖아. 못 넘긴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금 담보 책임이잖아. 이게. 나 일부가 타인 거잖아. 일부가 타인 거. 보여요? 일부가 어떻게 타인 거래요? 취분 있잖아요. 집사라고 나오고 공동명의는 아니지, 지금은요. 저는 공동명의가 없으니까. 보통 부부가 아파트에 살면 공동명의를 해놓지 않아요? 단독명의예요? 단독명의예요. 짱. 좋겠다. 우리 집도 저희 집도 집사람이 명의로 돼 있거든요, 단독으로. 집을 샀잖아요. 그럼 내 명의로 하고 싶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내 명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팩토라지는 거예요. 나가 결국은 집사람이 그럼 당신 이름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가끔 말다툼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차만 갖고 나가. 그래요. 차는 제 명의로 있으니까 명의로 돼 있으니까 차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그런 게 좀 있고 가끔은 집에 가면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은 공동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전부 다 어마방이라고 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약간 제가 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나중에 몰래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놓고 통보를 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알겠죠? 여기 일부가 타인 거예요. 지금. 공동명의로 이렇게죠?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이 알고 모르고 여기 뭐예요? 아기. 그럼 선인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넣어라. 손해를 손해를 넣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일수가 들어가니까 일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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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가 들어가? 대금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금 감액이 그 다음에 아기는 뭘로 가야 돼? 이제 아기는 이제 맞춰봐. 저 손의 일자 여기 있잖아요. 일대 일부 타인 일대 이건 뭐가 들어가요? 대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셈장에 가면 선이자나 악이자나 둘 다 대금 감액이 있는 권리는 대금 감액이 있는 일부 타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량 부족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족 그건 알죠. 갑이 집이 있는데 얘하고 팔았잖아요. 매매가 그렇죠? 그런데 얘가 몇 평을 판 거야? 100평을 팔았는데 얼마가 된 거야? 80평 이걸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토지를 매매할 때에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시골 동네 있잖아요. 저희 시골 저는 시골이 순창군이거든요. 전라북도 순창군 고추장 나는데 다행히 시골이에요. 임실 장수 순창은 정말 산골짜기라고 해서 작아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밴딩이 소갈딱지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가 바로 산이 보여가지고 협소해요. 마음이 금방 알아요. 태가 난다고 화가 나면 이게 임실 장수 순창은 금방 협소한데 김제라도 김지평가가 있잖아요. 좀 넓어요. 그 친구들은 쌀밥만 먹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면 벼 이삭 주수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랬다고요. 참 엄청나게 성공했네.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32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성공한 거라고. 애들 다 키우고 그렇죠? 시집장가 보내고 32평 아파트라고 해도 빚이 있든 어쨌든 간에 정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엄청 어려워요. 김제 김포 말고요. 서울. 알겠죠? 자 농담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골 동네는 땅을 사고 팔 때 거기 도로가에 있는 거 김 씨 아저씨 거 있잖아. 그거 얼마에 내놨 때 3천만 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평당 얼마가 아니고 그냥 뭉탱이로 얼마 이렇게 판다고. 저희 시골 동네는. 이해 돼요? 평당가를 안 따진다고. 그런데 도시는 땅을 살 때 평당 얼마니까 100평이니까 얼마. 아니면 아파트 32평이니까 평당 얼마니까 얼마.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 돼요? 그게 지금 이게 수량 지정매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량 지정매매는 평당 얼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100평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땅은 얼마야? 80평이라고. 그러면 담보청이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얘가 뭐예요? 선이 일 수도 있고 악이 일 수도 있어. 이거 미친놈이에요. 아기는. 80평이라는 걸 알면서 100평값을 왜 주겠어요? 그렇죠? 그럼 선이가 나오면 무조건 뭐 들어라? 소원해는 넣어라. 기억나죠? 그럼 대근감액 들어가 안 들어가? 일수대. 일수대. 보여요? 대근감액. 아기는 뭘로 가야 돼? 아기는요? 아기는 없다. 저 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이게 없다. 보여요? 지금 이걸 처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저번 주에 했는데 이걸 저번 주에 안 했나 이거? 안 했었어요? 언제지? 했었나? 알았어요. 봐요. 그랬어요? 봐요. 미안해. 난 환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OX 문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풀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풀거든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흡수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재압물권 와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토지가 있는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건축을. 이 땅을 매수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지상권이 있었어요. 임차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있거나. 그래서 얘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권리 때문에. 이 제압물권 때문에. 그래서 얘가 책임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의일 수도 있고 얘가 악의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선의가 나오면 무조건 뭘 넣어라. 손. 해는 넣어라. 대근감액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악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악의는요? 악의는. 자, 저손의 일대전에 죄수없다. 죄짜 이거 보이죠? 이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저당권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집이 있었고 을이 뭐예요? 매수자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가. 그렇죠? 그럼 이 매도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매매할 때에게 저당권 말수해 줄게. 가등기 말수해 줄게. 하고 잔금 칠하고 집을 가져왔다는 거지. 그런데 얘가 뭐예요? 실행돼 버린 거야. 그럼 실행이 됐다는 건 이 친구는 뭐예요? 소유권이. 날아가버리지. 경매로 날아가버리거나. 그렇죠? 본등기에서 날아간 거야. 그럼 이 당이 의리한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뭐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 선의자, 악의자가 나오겠죠? 선의, 악의자가 나온다. 그럼 선의는 뭘로 가요? 선의, 해가 되는 거고. 악의는 뭘로 가죠? 악의는? 똑같아. 여기요. 저 손해 보이죠? 저 손해일 때 전에 재수없다. 이거 저 손해. 보인가요? 그럼 여기서 손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유일하게 선의와 악의가 같은 애가 이 저당권 실행이에요. 가등기, 본등기. 그런데 아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재척기간. 그거 지나버리면 안 되죠. 그럼 여기도 재척기간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재척권이 여기도 있다고. 그런데 재척기간이 있는데 지금 다섯 개잖아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한 물건, 저당권 실행 보이죠? 여기 다섯 가지 사례 중에서 매수자가 전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자가 전혀 권리를 취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권리를 취득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다섯 가지 사례 중 매수자가 전혀 권리를 취득 못하는 사례가 있다니까? 전부 타인은 권리를 취득 못하죠. 이 사람이 안 파니까 얘는 소유권을 전혀 취득 못하지. 이거.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 실행.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경례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매수자는 전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재척기간이 없어요. 전부 타인하고 저당권 실행는 재척기간이 없다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워낙 손해가 커버리니까. 그런데 재척기간이 있는 건 이 세 가지만 있어요.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일부라도 취득하잖아. 수량 부족은 80평이라도 취득하죠. 재한물권은 일단은 뭐합니까? 제한이 되겠지만 뭔가 권리는 취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다섯 개 중 전부 타인, 저당권은 재척기간이 없고 그다음에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재한물권은 재척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척기간이 아까 물건의 하자는 선이 무과실만 보호를 했잖아요. 선이 무과실만. 그래서 안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악의자도 나오죠? 악의자도. 자, 그럼 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계약한 날로부터 여기는 1년이에요. 아까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1년이에요. 길어요 좀. 그럼 얘는 계약한 날. 계약한 날로부터 1년짜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하자 있음을 안날. 안날. 한날, 안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한 날, 하자 있음을 안날. 한날, 안날 같은 게 아닌데. 안날로부터 1년짜리가 있을 거라고. 그럼 누가 더 길어요? 그럼 얘를 선의로 갖다 놓는 거야. 길게 해줘야 되니까. 그럼 한날은 뭐예요? 악의자가 되겠지. 이것만 찾아도 답을 골라요. 이것만. 이게 더 길잖아. 노란색이 더. 이게. 우리 치소권 행사기간 기억나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해 돼요? 둘 중에 선택을 하듯이. 여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악의. 한 날로부터 1년 선의. 길게 해주니까 더. 길게. 제 말 이해 됐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어디 갔어? 이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담보 책임 자료 나가는 거 있죠? 거기에. 지금 프린트 나가 있는 거. 보이셔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갔다 오면 내가 풀어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어우요. 감사합니다.